한 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진짜 다른 모습을 봤었어. 강남에서 어떤 바에서 친구랑 술을 한 잔 마시고 있었어. 위스키 바였거든. 누가 딱 내 옆자리 뒤에 앉는 거야? 그러면서 너무나 멋진 목소리로 매일 마시던 거 그거 주세요. 뭐야? 야, 그만. 매일 마. 매일 마시던지 못했네. 대사가 너무 멋있잖아. 너무 영화 같잖아. 영화에서는 나오는 거잖아. 누가 한다고 딱 봤는데 영철이가 핀 조명 탁 해가지고 너무 고독해. 우승의 차에 연주 치고 지석아, 혼자서? 혼자! 혼자 왔어! 어, 진짜로? 혼자 그 바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거였어. 형, 웬일이세요? 혼자 오셨어요? 텐션도 낮아. 지석아, 여기 내가 근처인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종종 여기 와서 한 잔씩 많이 해. 엄청 멋있게 해. 엄청 멋있게 해. 엄청 멋있게 해. 때로는 날아다. 나은 지석아, 여기가 감사합니다.